얼마 전 공주시민의 보건 위생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새롭게 이전한 공주시보건소가 공식적인 준공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주시보건소는 8일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정진석 국회의원,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시 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신축 이전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신축 보건소가 시민의 실질적 의료지원이 가능한 공공시설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특히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